저는 박영탁 태어나서 불려줬던 이름은 제휴인, 제휴인. 유치원 때까지는 다 제휴인이라고 했습니다. 유치원 들어가면서 이제 영탁으로. 1983년 5월 13일생에 39세 해머. 산신령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손 내보내라고 해서 옮겨서 손을 다 내미니까 조약돌을. 하얀색. 조약돌을 어느새 손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. 키 178.1 몸무게. 배출 전에 샀는데 68kg였어요. 손 크기? 이거 어떻게 손 크기를 어떻게 샀어요? 손 크기. 부끄러워. 좌우명 다들 아시죠? 좌우명 뭡니까?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? 친구? 원장님? 동생? 제 친구? 우리 탑식스. 이거요? 누나? 다. 누나가 딱이야. 겨 accessories. Patter은 워 visitor Commod 조약 enferman. 민asyяться. statusagem 옥 Mund. 틱턴ec 을 bedrooms, hart 미 RVا. 형. 년. 부탁. 소ahn 같이 못 Burgas.